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강척 깃발에 원하는 무기를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호자들이 못 얻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원하는 우주 종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 입장으로는 강척 깃발은 새로운 N그램 시스템이 필요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해줄 영상을 놓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시작해봅시다. 강게돼서 드랍된 아이템이 많죠? 뭘 다 드랍되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적어도 막힌 궁극성, 리어스 유령자, 유아한 충격기, 집정관의 전동, 낡은 첨탑, 멀티마하 CCX, 흔들림 없는 손, 인도하는 시선, 홀간이 치료제, 그리고 앞에 놓은 길이 드랍되어요. 방어구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이 모든 강깃판 후에 드랍되지 않아서 보통 토큰 파밍한 다음이야 슬랍마신으로 아이템 도박을 해야 하죠. 강깃현상금 4개를 각 캐릭터별 완료한 다음에 강깃할 이유가 거의 없어져요. N그램을 위해 필요하는 토큰을 모으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1일을 연상금 추가한 것이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모은 토큰을 판합한 후에 엔그램에 자신이 원하는 우주종결 아이템이 들어있는커녕 원하는 아이템에 들어있는 것조차 확률이 너무 낮아요.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을까요? 저는 생각이 한 투기가 있어요. 토큰 판합한 다음에 적어도 무기 엔그램과 방화구 엔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데스테니에 이미 나쁘지 않은 엔그램 시스템이 있죠. 헬렘에 찾을 수 있는 분광 조종기로 엔그램을 집중할 수 있죠. 프리투플레이 유저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자면 이 기기로 그림자 엔그램을 원하는 아이템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첫 단계에 방화구 아니면 무기 여러가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엔그램의 두 번째 단계로 집중하고 싶으면 시즌 8등을 얻을 수 있는 소모품이 필요하고요. 이런 엔그램에 무기 투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탄 발사기와 자동 소충이 드랍되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원하는 무기를 파밍한 것이 참 쉬워졌어요. 이 시스템이 감기스러워 옮기면 바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바꾼이 필요해요. 만약에 제가 스나이퍼가 들어있는 엔그램을 받고 싶어요. 현상겜이 있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 현상겜을 완료하기 위해 스나이퍼 킬 50개 정도 필요해요. 무기의 사용 난이도에 따라 길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길이 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스템 하나도 원합니다. 이걸 상상해봅시다. 제가 굳이 원하는 우주 종결이 있어요. 딱 제가 원하는 퍽이 붙어있는 무기를 얻으려고 멀티 단계의 현상겜이 있으면 어떨까요? 스나이퍼는 예를 들어서 첫 단계 완료한 다음에 원하는 종결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 완료한 후에 원하는 탄창을 선택할 수 있고요. 등등 걸작까지요. 이런 시스템이 지배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걸려도 원하는 우주 종결을 얻으려고 제가 이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요즘 시스템으로는 운이 충분해야 그 우주 종결을 드랍되죠? 시간 낭비 느낌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전 트위치 방송도 해요. 스케줄이지 디스크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